안녕하세요. 전 몽골에서 온 자가라고 해요. 안녕하세요. 인도에서 온 아미르에요. 자가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? 몽골에서 하던 일은 미용사인데, 지금은 한국에서 취직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. 아미르시는요? 저는 전자회사에 다녀요. 아미르시는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? 저는 요리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집에서 인도 요리를 만들어 먹어요. 자가 씨는요?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친구들하고 같이 영화를 봐요. 아, 그렇군요. 자가 씨, 주말에 아미르시와 잘 만났어요? 네, 잘 만났어요. 아미르시를 만나보니까 어때요? 아미르시가 한국어를 아주 잘하던데요? 그리고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 같았어요. 맞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두 사람이 말이 잘 통했어요? 네. 아미르시도 저처럼 요리를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할 이야기가 많았어요. 두 사람이 관심사도 비슷하고 잘됐네요.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세요. 자가 씨 소식 들었어요? 무슨 소식요? 자가 씨가 결혼한다고 해요. 정말요? 누구와 결혼한다고 해요? 나트 씨 남편 동료라고 해요. 그래요? 그럼 나트 씨가 소개해 준 거예요? 네. 나트 씨가 남편 동료를 자가 씨한테 소개해 주었다고 해요. 인도 사람인데 배우처럼 멋있다고 들었어요. 그래요? 정말 잘 됐네요. 이상한 일을 지키고 싶어요. 여러분 월요일에 잘 되나요? 여러분 자막을 알 financially 좋습니다. 여러분 왜 그런지 시작하시나요? 여러분,弟인데요. 여러분, 동료라고 해요. 여러분, 동물과 함께 백분을 참고 싶어. 여러분, 동물과 함께하느냐, 동물과 함께하지 마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